시청류녀 성유리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별로 궁금한 게 핑클 때 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보고 싶으세요? 성유리 씨가 나온 방송이 시청률이 참 좋아요 처음부터 시청률이 올랐다고 지금 아직 보여드린 거는 세 발의 피고요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져 간다고 그 전에 했던 분이 누구였나요?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누구야? 저한테 이겸규 씨가 귀엽다고 그러셨잖아요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이겸규 씨가 너무 귀엽다고 그러셨잖아요 동네 개가 있잖아요 개 귀여워요 개한테 한 번 물고 나면 그 개가 귀여울까요?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면 돼요 조윤선 씨하고 치네요? 초등학교 동창인데 친한 친한 두 달 내에 섭외해 오지 않으면 조윤정 씨요? 이진 씨 누구요? 아 이진 씨 지금 이겸규 씨 반응 보셨죠? 말로는 섭외할 분이 없습니까? 유희열 선배님 그 분의 개그 스타일이 요즘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악은 호흡이거든요 감성 변태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그 매력에 푹 빠져들고 싶어요 한 번 나와주세요 제발 저희 요즘 뭐 괜찮아요 그죠? 네 선수리 씨가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신승기 여러분들을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힐링캠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번 뉴스 참 재밌습니다 딸의 미모 덕분에 48년 만에 첫 광고를 찍게 된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무게감 있는 명품 연기로 스크린과 드라마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요즘 대세 꽃중년대우 조성하 씨 오늘은 다소 앙증맞은 모습으로 광고 촬영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조성하 씨가요 숨겨왔던 댄스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아유 댄스 세계는 조성하 씨에게 좀 멀고도 험한가 봐요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참 열심히 하시죠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게 뭔데 뭘 찍는 거예요? 아 한 48년 만에 48년이요? 허리가 잘 아 이게 딱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다섯 시간에서 이 정도입니다 다섯 시간 동안 했어요 예쁜 분은 누구예요? 예 저희 딸입니다 오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뻐요 수연 양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얼굴이 공개된 후에 가수 수지와 설리를 닮은 예쁜 미모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오 손윤제도 닮았고 혈제도 닮았고 수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? 제가 그대를 잘 몰랐어요 나이 밖에 없죠 딸이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CF를 찍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럼 기분은 썩 좋지 않았겠어요? 어차피 광고가 없었던 사람이라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래요? 네 아빠 조성아와 예쁜 딸 수연이 이 둘의 알콩달콩 부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광고 찍는 거 알죠? 네 열심히 찍고 오라고 왜 그동안 광고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? 영화에서 악영만 해서 그럼 아빠가 그동안 출연했던 작품들은 다 봤어요? 제가 아직 보기 힘든 나이에 영화를 많이 찍으셔가지고 그렇죠 19분이라 네 아까 배도 신고 많이 찍었고요 네가 인터뷰 왜 하는 거야? 그 딸은 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번엔 누구랑 출연을 하는지 촬영이 시작했는데 사인을 안 받아오면 왜 줄 걸 안 주지? 이런 아유 조성아씨 그동안 스타분들 사인 배달 많이 했는데 최고의 아빠예요 아빠랑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?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 rewrite 쓸데없이 크레용팝 얘기도 잘 모르는 데도 막 와서 얘기하고 아빠랑 둘이 한번 출 수 있겠어요? 쩀핑 쩀핑 잘 모르는데가 크레용팝을 잘 모른다는 아빠 조성아의 쩀핑 춤 실력 공개합니다 자 보세요 ov아 초반 10대 잘하시죠 요 딸에게 잘 맞춰 주시더라구요 어 연구으로 시작한 연기생활 25년 조성아 씨가 대중에게 사랑을 받기까지는 오랜 무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 묵묵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영광이 있었죠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사람 받기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배추도 팔아봤고 화분도 팔아봤고 후후 배추 왔습니다 배추 이런 거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포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아 이게 또 내 천직이구나